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줬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줬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대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줬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문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문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 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예수 교수의 선구자로 보내신 침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그 어머니 모테로부터 하나에게 택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였고 구별되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왔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점이 되자 요단강 근처에 있는 들판에서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그 유대 땅의 메마르 심령 가운데에 울려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끝나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엄둔 때가 무려 400년이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버리시고 어떠한 징조로도 어떠한 표적으로도 어떠한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딱 받으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은지가 무려 4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400년의 메마른 기간을 지나 침례유안이 마침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삽시간에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를 뵙고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에 너희들은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으라 나는 그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서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활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또 체험하고 침례받고자 찾아온 자들도 있었지만 그중에서는 침례유안에 가까이 머무르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와 통역하면서 함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 중에 오늘 두 사람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나와있지 않지만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서 그가 사도 요한임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켜본 선생님의 사역을 보니까 침례유안이 어느 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데 어떤 사람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자들의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존경하고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고 사도 개인 바리샌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는 그 능력의 선생님이 초라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니까 충격이었어요 그 요한이 두 제자에게 또 다른 제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분을 침례를 주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나는 보내신을 받은 자다 나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고 나는 본인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저 아름다운 달을 보라 라고 가르치면서 그 달이 있는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손가락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달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달을 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훌륭하고 400년 만에 나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많은 능력 있는 메시지를 증거했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하고 가르침이 좋다 해도 그가 메시아를 발견한 최초의 선지자이고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더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를 만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 선생님 훌륭하다 메시아를 맞췄어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보았어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침례 요한의 외침을 보겠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봉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보고 말하되 저분은 세상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외침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야 우리 선생님 훌륭하다가 아니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로구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내가 침례 요한 침례를 주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객해하는 침례를 주어서 곧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를 영접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비 과정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하신 그리스도를 불어내는데 자기가 침례로서 그 사약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이것에 밝힌 겁니다 그리고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기를 그 갖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나는 그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증거하였다 이 메시지를 들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큰 충격을 받았죠 자신들의 선생님말로 가장 훌륭하고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런 성부자로 믿었는데 그분이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보고 충격을 받고 두 사람은 그날 바로 예수의 그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다 보시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시적으로 어긋나가고 잘 맞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존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대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님이 어느 곳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어느 집에서 묻고 계십니까 그런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주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처럼 와 보라 와 보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서 보라 이 뜻이 우리도 이러한 전도를 많이 사용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에게 와 봐 와 봐 우리 목성에 와 봐 와 봐 눈으로 보고 이 환경들을 영적 환경들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성도 앞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와 보라는 그 메시지 속에 다른 깊은 내용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함께 짚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개혁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와 보라 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 두 사람이 주님의 계신 곳을 찾아갔어요 지금 39절에 보니까 제 10시쯤 되었다라 했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공관보금에 나오는 그 시간하고 유안보금에 나오는 그 시간하고는 숫자는 똑같지만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마테 마가 누가 보금은 유대식 시간법으로서 아침 6시가 0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7시가 1시 제 1시 제 2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유안보금은 로마식 시간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식 시간은 새벽 1시가 1시예요 그러니까 제 10시는 당연히 오전 10시죠 그리고 저녁 6시부터는 유대인들은 4시간을 한 단위로 묶어서 초경 또는 제 1경 6시부터 10시까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2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3경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3시간씩 나눴어요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는 초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4경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면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죠 10시쯤에 예수가 거신 곳을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와보라는 말씀을 듣고 가서 예수를 눈으로 보므로서 아 구세주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숙하는 그리토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 속에는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사담이 아니라 이들이 갈급해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확신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분이 신념이 가르치는 이분이 우리가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니까 그리토가 확실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음의 결신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서 형제들에게 전도하기를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곧 베드로죠 우리가 그리소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 메시아를 만났다는 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는가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충분한 영적인 교제 말씀에 묻고 답하는 문답을 가지면서 이들이 확실하게 믿음이 견귀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너도 와보라 여기에 시몬에게 와보라라는 말이 없지만 42절에 보니까 와보라라고 한 것 같아요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유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도 와서 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그러한 문답이 있는 거예요 물론 누가 보곰 해도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 곧 이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을 꾸짖어서 고치신 적도 있고 누가 본 5장부터 보니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물고기를 두 배 가득 차게 잡은 그러한 체험도 있어요 그런 사전 만남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고자 하면 처음에 성경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청년 때에 오해한 그러한 적이 있어요 마태봄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다니다가 베드로와 안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이들이 아무런 어떤 물음도 없이 그냥 놓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아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께 손중하는 것은 이런 것인가 보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부르시면 그냥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신비하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지나가다가 요한과 야구부에게도 너희들도 날 따르라니까 그들도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우연히 만나도 주님이 부르시면 어느 누구나 다 따라가는 그런 권세가 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오해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귀한 만남이 있어요 와 보라 하는 만남이 있어요 와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그래서 이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가르침의 시간이 있었고 이들은 주님과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시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활에서 거쳐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을 사모하며 사모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더 이상 의심이 없어요 왜 따라갑니까 라도 없어요 왜 이미 와 보라라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냐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냐고 그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셨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빌립이 친구를 또한 전도합니다 그가 곧 나다나야죠 빌립은 이 와 보라라는 것이 없지만 지금 예수께서 계속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가르침으로써 주님을 따른 사람으로 만드세요 빌립이 나다나애를 전도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45절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애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도 예수 만났어 나도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 친구들 중에서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배운 다음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란 걸 확신하고 있어서 나도 궁금했는데 그를 만나고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이시야 그분이야만한 와 보라 48절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나다나애를 가로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대 와 보라 아니라 초기의 전도법이 전부 다 와 보라예요 와서 네 눈으로 보라가 아니라 그를 만나서 그에게서 가르침을 듣고 그에게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무릎 꿇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에게 체험이 없다면 자기에게 말씀을 배운 가르침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죠 요한이 자기 형제 야거보를 전도하죠 빌립이 주님께 부른받아서 빌립은 자기의 친구 나다나애를 전도할 때에 그의 말이 잘 설득이 안되니까 와 봐 봐서 예수를 만나서 그와 대답해 예수는 나다나애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짧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가 무화과나무 아리스에 내가 보안노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나다나애를과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동안에 가르침 와보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다나애를 곧 바돌로매라고 불려지는 이 나다나애를 주님의 제자로서 일평색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철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요한범 4장에서 우물가에서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께서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오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어쩔 수 있습니까 그 대화부터 시작해서 생수의 대화 이런 생수 먹는 생수가 아니라 생명수에 대한 대화가 오오갑니다 이불을 아무리 먹어도 너희들은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다 너희를 영생에 갈 수 있는 영생수다 이런 생명수 생수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고 나누고 두 번째 지금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남편의 그런 대화 세 번째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들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과의 그런 가르침의 시간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크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자기가 물을 들어왔는데 물등을 내버려 두고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기초없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고울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크리스도를 만났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나는 그가 크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니까 사마리의 사람들이 믿고 그에게 막 예수께 달려왔어요 예수의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듣고 나니까 전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시적인 선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을 내어주셔서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이틀을 잡아 나왔어요 예수께서는 그냥 뿌리치고 갈 수도 있지만 이틀을 그곳에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막 가르칩니다 가르치니까 이 사마리의 사람들이 그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여인에게 처음에는 너의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달려갔지만 이제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그리스도란 것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장면 유한봉 사장에 있습니다 우리 개혁도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스태프들이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팀들도 이러한 교육 내용 저런 교육 내용으로 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많은 자료들 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곧 나를 살리신 대속의 주님 구속의 주님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아는데 믿는데 머무르지 않냐고 어떤 사멸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니까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1대1 양육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또 여러 사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을 헛수거라 생각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철저히 가르쳤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의 수준에 맞게 맞는 내용으로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그러한 대화법으로 나단에게는 나단에게 맞는 그러한 대화법으로 그것을 잘 맞춰서 내가 정해놓은 것은 이렇게 준비한 거야 이것만 배워야 돼 이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발급해하는 그러한 눈높이 그 깊이로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가 내 영혼의 구세주의 그 그리스임을 확실히 믿고 체험하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와 보라라를 통해서 확실히 예수가 내 영혼의 구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을 마태훈 4장 18절 22절에서 사용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의 주점 없이 심지어 뒤에 고기 자비 그물을 손질하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신들의 배를 버려두고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진정한 깊은 만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냐고 주저하지 않냐고 그대로 따라 나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계속 내 주장만 하고 내 생각만 말하고 내 뜻만 말한다면 주님과 어긋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어려운 체험을 통해서 이전보다도 더 예수를 더 깊이 더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어요 지식으로 체험으로 부딪힘으로 이렇게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에선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석에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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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연결되어져 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딪히고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각 여러 지협의당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몸버림을 치고 그 전에 습관처럼 왔던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와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닫힌 문도 열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몸버림을 쳐갖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 교역자로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을 가르쳐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선과대로 연주자로 지휘자로 또 자량무사로 예배무사로 우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모든 것으로 우리 주님은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를 부를만하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는 나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지만 주님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냐고 너를 쓰시겠다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와 보라 나를 따라오나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